네 김상윤 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그 부홀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렸었죠 그 중에서 콘센트와 그 다음에 애플 쪽에 아이팟 같은 형태를 만들어 봤는데 그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들을 다시 한번 듣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델링 쪽에서 그 면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렸었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면이 있어요 특히 여기서 쉐이드 모드로 해놨을 때 아래쪽 면과 그 다음에 이제 위쪽 면 그쵸 원래는 이제 안쪽 면 바깥쪽 면이 되겠죠 그래서 바깥쪽 면을 프론트 페이스 그 다음에 안쪽 면을 백 페이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색상을 설정을 해 놓으셔야지 작업을 할 때 유리하게 어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옵션에 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여기 좌측에 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뷰 그 다음에 쉐이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서 그 백 페이스 세팅 그래서 싱글 컬러 요거 선택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그 컬러를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다시 한번 그 본인들 그 라이노 컴퓨터 라이노 컴퓨터에 꼭 그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 트림과 스플릿 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간단한 뭐 예를 하나 만들어 보구요 자 먼저 트림 이라는 명령어는 지금 이 아이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뭔가 이렇게 잘라 내는 거죠 이 지금 삼각형이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래서 이렇게 절단을 해서 버린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트림 이라는 뜻이 그 트림은 어 잘라서 동시에 지우는 거구요 그 옆에 있는 스플릿은 그냥 자르기만 하고 그 잘랐던 그 물체는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남겨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먼저 트림 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전체의 커브를 선택을 해 놓은 다음에 자 트림 명령어 실행하구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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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캐드하고 거의 흡사해요 라이노는 그 캐드에서 등장하는 그 명령어들이 그 라이노와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이노를 배운 그 여러분들이 있었을 때 나중에 캐드를 보시면 캐드도 쉽게 할 수가 있죠 어차피 같은게 설계 툴이기 때문에 흡사한 내용이 거의 많아요 자 또는요 그 전체를 또 잡고요 그 다음에 뭐 또 트림 적용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잘라 볼까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겠죠 트림이 적용된 부분은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끊어진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 주려면은 이 조인이라는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는데 그 단축키가 컨트롤 J 였죠 그래서 컨트롤 J 를 눌러서 또는 조인을 눌러서 그 하나의 연결된 커브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합쳐진 이 커브를 다시 떼어내고 싶다 분해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폭파시키는 아이콘이 있죠 익스플로드 라는 이 아이콘을 눌러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렇게 눌러 주신다면은 이렇게 다 분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다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자 스플릿 이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자 스플릿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쪼개고 나서 쪼갠 그 물체든 뭐든 간에 그냥 항상 남겨 놓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사용하는 방법은요 자 명령으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실행을 해 보면 쪼개질 물체를 선택을 하고 뜹니다 그러면은 써클을 쪼개 볼게요 써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를 치라고 뜨죠 계속 마우스 오른쪽 자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커팅 오브젝트 칼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각형의 칼이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변화가 없죠 근데 여기 위쪽 상단에 보면은 그 콘맨드에 두 개의 그 조각으로 만들었다 그쵸 두 개의 피스로 이렇게 분해를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를 잘랐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쵸 이런 거를 그 스플릿 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 약간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자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스플릿을 먼저 적용을 하기 전에 먼저 쪼개고자 하는 그 커브나 물체를 미리 선택을 해 놓고 작업을 하면은 작업하는 과정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먼저 써클을 선택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플릿 실행 그 다음에 사각형 선택 엔터 그럼 얘는 사각형은 할 일을 다 한거에요 얘는 뭐 지워도 되고 그쵸 아니면 옆으로 치워도 되고 그럼 여기를 좀 잘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해 보면은 이렇게 분해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예 그게 바로 스플릿입니다 어 그러면은 이거를 어 2차원이 아닌 3차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스피어를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자 스피어를 그릴 때도요 그 3시방향에다가 항상 마우스를 클릭을 해 주는게 좋아요 뭐 아무데나 이렇게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그 스피어처럼 보이지만 프론트나 라이트 뷰에서 보면은 마치 원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좀 많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 스피어는 스피어가 맞아요 근데 지금 이게 라이노는 면이 아니라 커브로 선으로 이루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 쉐이드모드 이렇게 바꿔서 보면은 실제는 분명히 스피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피어를 그릴 때는 어 가급적이면은 3시방향에다가 마우스를 찍어 주시는데 시프트키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어 시프트키를 누르면요 이렇게 스냅이 걸려요 이렇게 락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시방향에다가 이렇게 항상 클릭을 해서 작업을 해 주시는데 아 지금 이제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약간 진한 선이 들어가 있죠 요거를 바로 심이라고 그래요 심 심 심이라는 거는 이제 이음새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종이컵을 보면 그 종이컵에도 여러분도 이렇게 보면은 요게 뭔가 이렇게 뭔가 하나 선이 지나가죠 예 그게 바로 이음새인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펼치게 되면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쵸 예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이제 이렇게 실린더 형태로 원기둥 형태로 만들면 여기가 이제 이음새가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뭐 뭐 재봉선 재봉선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바로 여기다 여기라는 거죠 이거를 심이라고 한다 심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항상 심이 세시방향에 있을 수 있게끔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쵸 심한 선을 어 심이라고 그랬구요 심 그 다음에 이 작은 이 라인들 있잖아요 요 요 선들은 아이소커브라고 그래요 아이소커브 예 자 요건 외워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아이소커브 예 여기는 심 예 자 예 다시 그럼 여기 스피어를 가지고 트림과 스플릿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10 을 눌러서 예 커브를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브를 이렇게 그려 놨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자 먼저 어 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전체를 예 선택을 하구요 그 다음에 트림 실행 그래서 어디를 어 쳐낼 건지 오른쪽을 쳐낼 건지 그럼 오른쪽을 요렇게 스피어를 선택을 하시면은 요렇게 짤려 나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예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명령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자를 것이다 그럼 좌측에서 요렇게 선택을 하시면 요렇게 짤려 나갑니다 예 요게 트림이구요 어 이번에는 여기다가 서클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서 서클을 그렸어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트림 명령을 실행할 건데 일단 전체를 다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트림 실행 그래서 가운데에 요 부분을 클릭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자 클릭을 해보면은 아래쪽이 뚫렸네요 그쵸 또 한번 이렇게 크로싱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트랙을 하시면 점선이 나오죠 예 그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지 선택이 잘 되면서 요렇게 지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 요게 바로 트림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어 스피릿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스피릿은 미리 쪼개질 물체 예 스피어를 쪼갤 거니까 스피어를 미리 선택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릿 실행 그 다음에 이제 커팅 오브젝트가 뜨죠 그래서 이 서클을 예 선택을 하고요 엔터를 치면 아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잘려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요런 식으로 이렇게 요게 바로 트림이 아 스피릿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를 좀 옮겨 놓고요 자 요 커브를 이용해서 한번 잘라 보도록 할게요 다시 다시 한번 예 잘려질 물체 스피어가 되겠죠 스피어를 미리 선택 그 다음에 스피릿 선택 그 다음에 요 커브 선택 엔터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잘려 나갑니다 아셨죠 자 근데요 이 커브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약간 이쪽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심이 지나가는 곳에 이 커브가 걸쳐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체가 요게 이제 이음새 잖아요 그럼 물체가 이렇게 두 개로 분해가 될 거 같아요 그쵸 그럼 스피어를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스피릿 커브 선택 엔터 자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물체가 두 개가 쪼개지죠 왜 그러냐 아 여기 심이 지나가니까 그쵸 이음새가 이렇게 잘려지는 거죠 그럼 요 두 개는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요 Shift 키 눌러서 물체를 두 개 선택한 다음에 조인 버튼을 예 눌러서 하나의 물체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 예 요게 바로 스피릿이 되겠습니다 자 스피릿이 제품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어 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풍선 도음바를 보면은 지금 아이소커브에 의해서 그 서피스를 쪼갠다라는 의미인데 이 명령어 사용하는 방법은 자 간단한데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 볼게요 미리 물체를 선택을 해 놓은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자 오른쪽 버튼을 눌렀어요 그 다음에 여기 그 가로 안에 디렉션이 나오죠 자 U 다시 한번 클릭하면 V 보스 라고 뜨는데요 일단 U를 한번 클릭을 하고요 자 이렇게 마우스가 스피어 위로 올라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로 형태로 U라는 거는 가로 형태입니다 가로 여기 가로 안에 있는 부위는 세로 형태고요 그래서 U 형태로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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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치면은 이렇게 잘려 나간다는 거죠 그쵸 네 뭐 하나만 자르고 싶다 그러면 한 번만 하시면 되죠 여기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그래서 난 여기만 자를 것이야 엔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쉽죠 네 다시 한번 잘라 볼게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그래서 원하는 곳에 왔을 때 마우스 왼쪽 클릭 다시 이 상태에서 맞추고 싶다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잘려 나간다 자 이번에는 세로 방향으로 한번 잘라 볼까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디렉션을 V로 네 체인지 해 주시고요 나는 이 형태로 자를 것이다 네 엔터 그럼 여기가 지금 심이 지나가는 곳에 잘랐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잘려지게 되겠죠 그쵸 이쪽에 한번 잘라 볼게요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자 두번 잘라야 되겠죠 클릭 클릭 엔터 그래서 마치 사과 잘라내듯이 네 이런 식으로 잘라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스플릿 잘 알아두시고요 어 자 그리고 언트림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잠깐요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트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언트림이라고 나오는데 어 언트림은 복구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구 뭐 예를 들어서 음 여기다 한번 써클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자 프론트뷰에서 한번 어 잘라 볼 건데 음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전체를 선택을 했구요 자 트림이라는 명령을 실행했고 자 요 가운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구멍을 냈어요 그럼 이제 이 구멍 낸 부분을 다시 한번 에 복구를 하고 싶다 근데 이미 저장을 하고 다시 열어놓은 상태에요 그러면 언두가 안되겠죠 언두가 안되면은 이 구멍을 못 막는 상황이 되겠죠 예 이럴때 어 이 원래 형태로 복구를 할 수 있는 명령이 언트림입니다 특히 이제 구멍 낸 부분을 많이 활용하는데 어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어 트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엣지를 셀렉트 하라고 뜨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엣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선택을 하고 예 이런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복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예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구요 그리고 내가 그 복구하고 싶은 그 엣지를 선택을 하면은 이런식으로 된다는 거죠 나는 여기는 그대로 놔두겠다 그냥 엔터 치시면 예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어 어 어 여기서 해도 되지만 어 어 서비스 툴에 가보면요 어 여기 위 상단에 언트림이라는 그 명령이 있어요 여기서 어 어 작업을 하셔도 돼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그래서 언트림 누르고 요 엣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복구가 된다 예 그래서 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 어 언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익스트랙 서피스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네 우리 이제 아까 익스폴로드는 물체를 어 분해한다 라는 명령어였고 근데 이제 익스트랙 서피스는 어 면을 요렇게 추출한다 네 분리시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음 실린더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 자 요거 요거는 지울게요 그 다음에 박스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그냥 간단하게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실린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 물체가 지금 세개로 이루어져 있죠 지금 이제 뚜껑이 위쪽 그 다음에 아래쪽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 이 부분 그쵸 이렇게 실린더 형태로 말려져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실제 분해를 해보면 그렇게 보이겠죠 어 익스폴로드 명령어를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물체가 세개로 나눠진걸 확인할 수가 있구요 박스 같은 경우는 여섯 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쵸 예 여기서 마찬가지 익스폴로드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은 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분해된 이 면들을 다 위에 보면 이제 서비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자 다시 언두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익스트랙 서비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 서비스를 떼어내겠다 분리를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은 떼어내고자 하는 면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윗면 선택 엔터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면이 떼어진다 라는거죠 박스도 한번 해볼게요 자 명령을 실행하고 다음 윗면을 떼어내겠다 셀렉트 엔터 자 옮겨보면은 이런식으로 그쵸 자 그런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익스트랙 서비스를 실행을 하는데 어 여기 보면 카피가 노로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어 예스로 하게 되면은 어 떼어내면서 복사를 해요 이렇게 그쵸 얘도 마찬가지 되겠죠 떼어내고 복사 이런식으로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또 뭔가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떼어낸 면을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익스트랙 서비스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구요 어 여기서 사용하기 좀 불편하다 그러면은 어 솔리드 툴에 가보면요 여기 솔리드 툴 저 위쪽에 가보면은 어 여기 보시면 요게 바로 그 익스트랙 서비스에요 예 아셨죠 그래서 요걸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명령어와 여기서 익스플로드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와 예 같은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 이 명령어와 이 명령어와 익스플로드와 얘는 같은 명령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 여기서는 마우스 왼쪽이 되는 거고 여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되겠죠 그래서 익스트랙 서비스 클릭을 하고 어 카피를 만약에 No로 할게요 셀렉트 엔터 예 물론 떼어내고자 하는 거를 미리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난 여기도 떼어놓을 거야 엔터 여기를 지우시면 아이고 카피로 되어 있었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카피로 되어 있었네요 자 No로 해야 되겠네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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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그래서 딜레이트키 눌러서 이렇게 삭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뚜껑을 현재 열어 놓은 상태인데 뚜껑을 막을 일이 있겠죠 그럴 때는 케플렌 홀이라는 이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케플렌 홀 케플렌 홀은 평면상의 구멍을 무조건 막아주는 명령어인데요 이게 만약에 평면이 아닐 경우에는 뚜껑이 안 막혀요 이렇게 옆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평면상으로 되어 있어야지 구멍이 막힌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선택을 하고요 이렇게 한번에 다 잡아도 되고 하나씩 잡아도 돼요 그래서 케플렌 홀 케플렌 홀 케플렌 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뚜껑을 이렇게 막아주는 명령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개도 많이 활용되는 거 아닌가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트림과 그 다음에 스플릿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조인은 뭐 우리가 늘 얘기했던 건데요 그 예를 들어서 면을 이렇게 분해를 했어요 그럼 얘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이 떨어진 거를 다시 합치는게 조인이에요 합집합이랑 좀 다릅니다 개념이 그래서 조인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하나의 솔리드 형태가 되는데 주의사항은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조인이 되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아구가 딱 마저 떨어져야 돼요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다시 붙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쿼드 스냅을 켜주시면 되는데요 자 쿼드가 나오잖아요 쿼드라는 거는 4라는 의미인데 쿼드는 어디를 의미하냐면 요거 말 나온 김에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서클이 있구요 그 다음에 엘립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커브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뭐 아크도 있을거에요 아크 자 이렇게 아크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커브에 그 쿼드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요걸로 한번 눌러 볼게요 폴리라인 이렇게 마우스를요 요렇게 다가가면은 자 쿼드가 여긴 없네요 여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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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의 점 이 네 개의 점을 쿼드라 그래요 쿼드 엘립스에도 있습니다 엘립스에도 똑같아요 서클처럼 네 개의 포인트가 존재를 합니다 요거를 쿼드라 그러구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이렇게 다가가면은 쿼드가 나오죠 여기도 한번 찾아볼게요 쭉 마우스 커서 가면은 어느 순간에 탁 쿼드라는 단어가 뜹니다 또 여긴 한번 또 찾아볼게요 쭉 여긴 없네요 그쵸 여기는 두 군데가 이렇게 존재하고 자 여기는 아크는 없는 걸로 판결이 됐습니다 다르게 한번 그려 볼게요 아크를 아크를 그리는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긴 한데요 다음에 기회되면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어 쿼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쭉 여기 있네요 그쵸 중간 정도에 자 여기가 쿼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쿼드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이 뚜껑을 다시 조인으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잡아서 여기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건벌로 옮기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건벌로 하지 마시구요 건벌은 잠깐 끌게요 어 어 무브 아이콘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 트랜스폰에 있는 이 무브 아이콘 또는 여기도 무브가 있죠 그쵸 이 무브를 눌러 주시구요 어 쿼드 그 다음에 여기가 쿼드죠 그쵸 쿼드와 쿼드로 이렇게 예 닫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개를 잡고 예 조인 버튼 눌러 주시면 예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데 아 그래서 여기 어 네개의 명령어 그쵸 예 조인 그 다음에 익스플로드 스플릿 그 다음에 트림 예 요걸 꼭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스플릿을 다시 한번 어 설명을 해 드리구요 아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 해 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 스플릿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실린더를 가지고 한번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뭐 약간 S 라인 형태로 예 커브가 있다고 가정을 하구요 자 F11 자 이런 형태를 자를 건데 잠깐 요거 잠깐 치워볼게요 건물 다시 켜서 옮길게요 자 예를 들어서 라인이 있습니다 나는 이 라인을 사용해서 이 실린더를 어 자를 거에요 그럼 아주 간단하죠 뭐 일단 실린더를 선택을 하구요 그 다음에 스플릿 누르고 어 이 라인을 선택하고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당연히 물체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죠 그쵸 나눠지게 됐을 때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살짝 밑으로 내려 보면은 이렇게 위아래가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어 뚜껑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케플레노 홀 네 아까 말씀드렸었죠 해서 케플레노 홀 케플레노 홀 케플레노 홀 를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위아래에 뚜껑이 이렇게 막히게 되는데 이거를 하는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팅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에요 그래서 솔리드 툴에 있는 필렛 엣지를 이용해서 엔터를 치면 위아래가 분해가 됐던 곳의 파팅 부분에 필렛이 벗고 물체가 두 개로 위아래로 나누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근데 이번에는 라인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곡선 형태로 얘를 잘라서 여기를 파팅을 주고 그 다음에 필렛을 적용을 할 건데 이거는 조금 힘들어요. 약간 왜냐면은 곡면일 경우에는 캣플레너 홀이 안 먹어요.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쪼개질 물체를 이제 실린더가 되겠죠. 실린더를 선택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플릿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커브 선택 엔터. 그러면 이렇게 물체가 위아래로 이렇게 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분해가 된 상태에서 이 뚜껑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잡고 캣플레너 홀을 눌러주게 되면은 뚜껑이 안 먹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 평면이 아니라는 거죠. 평면이 아니라는 의미 때문에 뚜껑이 안 막혀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이 뚜껑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럴 때는 이 커브를 두께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따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피스 툴을 눌러주고요. 자 익스트루드를 양방향으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에 가느냐에 따라서 면의 방향이 뒤집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얘가 뒤집히든 상관이 없어요.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먼저 실린더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스플릿을 눌러주고요. 이 서피스를 이용해서 잘라줍니다. 그럼 여기 분명히 이렇게 잘려졌죠? 그렇죠? 잘려진 겸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뚜껑을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뚜껑은 뭘로 막나요? 이걸로 막아야 되겠죠? 이 면으로. 그래서 스플릿을 또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이 면을 먼저 선택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플릿 클릭 그리고 커팅 오브젝트는 실린더가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위쪽에 실린더든 아래쪽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실린더 선택. 엔터. 자, 치면은 지금 잘린 거 확인할 수 있죠? 이거 잠깐 하이드 할게요. 여기 가운데 휠 버튼 꾹 누르면은 이 팝업창이 뜨는데 여기 전구 아이콘 있죠? 이거 눌러주시면 하이드가 돼요. 또는 여기 위에 그 비즈빌리티 탭을 눌러주시고 전구 아이콘 눌러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이드. 엔터. 그러면 요것도 한번. 이거는 지울게요. 그러면은 여기 뚜껑이 이렇게 남아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뚜껑이 몇 개가 필요해요? 두 개가 필요하죠. 위쪽, 아래쪽. 그래서 얘를 컨트롤 C를 해놔서 이렇게 복사를 해놔요. 그럼 여기 컨밴드에 보면은 카피가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랑 얘랑 조인을 합니다. 조인. 그럼 제가 하나의 덩가리가 됐죠? 그리고 이제 솔리드 툴에 가서 모서리에다가 필렛을 처리를 할게요. 0.15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아까 숨겨놓은 거 불러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 비즈빌리티에 가서 Show Object. 그러면 다시 물체가 나왔어요. 그럼 요거는 아까 작업이 완성된 거니까 잠시 하이드를 시키고요. 하이드. 자 이번에는 여기 뚜껑을 다시 막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컨트롤 C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다시 컨트롤 V를 하면은 제자리에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쵸?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이걸 다시 컨트롤 J 눌러서 조인을 해주시고 다시 솔리드 툴에 있는 필렛 엣지 명령으로 이 모서리를 마무리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아까 우리 숨겨놓은 거 다시 한번 다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불러와도 돼요. 여기 스탠다드에 있는 이 전구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랜더 뷰로 보면은 이렇게 파팅이 나눠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물론 영상을 다시 봐도 되지만 다시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커브를 일단은 두께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익스토로드를 줄고요. 그리고 실린더 선택. 스플릿 클릭. 그래서 자르고자 하는 물체가 실린더죠. 그럼 얘는 커팅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커팅 오브젝트 선택.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릿을 또 하는 거예요. 얘를 이 뚜껑을 막아내기 위해서 얘를 한번 또 자른다고 그랬어요. 얘를 또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플릿 실행. 그 다음에 먼게도 선택.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엔터. 그럼 이거는 이제 지우셔도 돼요. 딜레이트 키. 그리고 가운데에 여기가 이제 보일 겁니다. 이게 잘 안 보인다면은 디스플레이 모드를 뭐 고스트로 이렇게 놔도 돼요. 그러면 잘 잡힐 거예요. 그쵸? 여기를 고스트 모드로 놔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하나가 더 필요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컨트롤 C. 그래서 이제 복사가 됐어요. 그러면 얘랑 두 개 잡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J. 컨트롤 V. 그럼 다시 나왔죠? 그럼 이 상태에서 시프트 키를 누르고 아래쪽 실린더 선택하고요. 컨트롤 J. 아까는 우리가 뭐 하이드 시키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면은 물체를 굳이 숨기지 않고 작업을 하셔도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솔리드 툴에 가서 필렛 엣지 그 다음에 여기 엣지 잡고요. 엔터 엔터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쪽에도 뭐 모서리를 처리해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스플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과정이 되게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우리가 스플릿을 막 두 번 하고 컨트롤 C 컨트롤브까지 했는데 그거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있어요. 와이어 컷이라는 명령인데 이 명령어는 지금까지 했던 그 과정들을 그냥 한 방향에 다 처리를 해버려요.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와이어 컷은 아무 뷰에서 하면 안 돼요. 탑이 탑에서 바라보면은 그냥 직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 퍼스펙티브도 뭐 되긴 하는데 여기서도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프론트 뷰에서 하세요. 왜냐면 프론트 뷰가 이 형태를 띄고 있는 부분이 프론트 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와이어 컷을 실행을 해요. 이렇게 실행하면은 커팅 커브를 셀렉트 하라고 뜨죠. 그럼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는데 프론트 뷰에서 하시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셀렉트 오브젝트 그쵸? 잘려질 불자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래요. 엔터 치고 또 엔터를 쳐요. 또 엔터를 쳐요. 그러면은 이렇게 뚜껑이 막힘과 동시에 아래쪽 면이 지워지는 게 확인이 되는데 나는 아래쪽 면을 나는 다 살리고 싶다는 거죠. 뚜껑을 다 막은 상태로.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와이어 컷 실행하고요. 커팅 커브 선택 그 다음에 오브젝트 선택 엔터 엔터를 치기 전에 이 가로 안에 가보면 이 키포홀이 노로 돼 있어요. 이거를 예스로 해주시면 돼요. 예스 예스로 하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옮겨보면요. 뚜껑이 이렇게 막힘과 동시에 잘려 나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와이어 컷 파팅 만들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필렛 엣지를 예 또 적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셨죠? 한번 서클로 하다가 그려볼게요. 예 서클로 그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 툴에 있는 와이어 컷 먼저 커브를 미리 선택을 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와이어 컷 실행하면 셀렉트 오브젝트 그렇죠? 물자 선택 반드시 프론트 뷰에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렸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라이트 뷰에서 서클을 그렸으면 라이트 뷰에서 실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되죠. 엔터 치고 키포홀이 예스로 되어있는지 확인하고요. 만약에 노로 되어있으면 가운데 구멍이 뚫립니다. 자 예스 엔터 그러면 얘가 이렇게 구멍이 뚫림과 동시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필렛 엣지 명령으로 여기 모서리를 필렛으로 처리를 하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조인과 트림과 세필리 익스플루드 와이어 컷까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